가을은 독서의 계절인 만큼 이렇게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싶어지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65에서 70세는 더 이상 고령자가 아니다. 행성군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중년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65세에서 70세를 활발하게 일하는 생산 가능 인구이자 여가, 문화생활, 공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활기찬 삶을 열어가는 세대로 인식하도록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본격적인 출발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인구인식 개선에 대한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중년 실천 선포식도 가졌는데요. 이 가운데 올해 본격적인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건중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건중년 액티브 플러스 학교가 활짝 문을 연 건데요. 건중년 액티브 플러스 학교 이 이름처럼 건중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더 활기차고 다채로운 일상을 누리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건중년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배워 경제활동이나 여가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상했는데요. 지난 8월 바리스타 양성과정과 재과제빵 과정을 운영해 호평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요즘 각광받고 있는 정원 가재닝을 배워볼 수 있도록 우리 동네 마을 정원사 과정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트렌드를 반영해 야경식물관리사 과정을 마련했는데요. 건중년의 사업은 특히 행성구원에서 특색사업으로서 건중년 플러스 액티브 학교의 실시사업으로 평생교육을 위탁받아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1기 때는 재과제빵 과정하고 바리스타 과정이 시작되었고 제 2기에는 마을 정원사와 야경식물자원관리사 이 두 개의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업 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찾아온 곳은 야경식물자원관리사 과정. 오늘은 특히 관심 높은 실습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 원기 회복에 좋은 전통 보약, 십전대보탕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자리, 저도 빠질 수 없잖아요. 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차근차근 따라해보는데요. 인삼, 당귀, 천궁, 환기 등등 몸에 좋은 10가지 한약재가 들어가는 십전대보탕. 다양한 약재의 특징과 효능을 들으며 하나씩 살펴보니 벌써부터 활력이 뿡뿡! 각 재료를 정성껏 준비한 후 알맞은 양을 배합해 물을 붓고 약재들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천천히 끓여가니 강의실 가득, 십전대보탕의 건강한 기운이 퍼져나갑니다. 제가 송호대학교 복지건강융합과 1학년 2학기 학부생이에요. 그런데 거기 학부 공지사항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제가 복지건강융합과에서 1학년 1학기 마쳤고 2학기 중에 있는데 약용식물자원관리사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용식물에 관해서 많이 배웠는데 배워가지고 제가 써먹을 데가 없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 건강을 챙겨야 가족도 챙겨요. 일단 제 개인 건강을 먼저 챙긴 다음에 가족 건강을 챙기고 더 나아가서 이웃 건강도 챙겨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모 후계자인데요. 이모 후계자 회장님이 단척방에 올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저씨랑 둘이 신청해서 왔어요. 저희가 이제 약초도 키우고 산남분도 키우고 그러는데 모였던 거를 많이 알게 돼서 재밌어요. 같은 시간 다른 강의실에서는 우리 동네 마을 정원사 강의가 한창인데요. 요즘은 꽃이나 식물을 가꾸며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그만큼 정원을 가꾸고 도보는 정원사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은데요. 전문 가드너를 양성하고 생활 속 정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이 마련된 겁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정원 관리에 있어 실질적인 기소들을 익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